안녕하십니까? 기상청 날씨터치Q 장유리나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린 날씨의 지역이 많았습니다. 특히 남쪽 지역으로는 비가 내린 곳도 있었는데요.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 장마비는 내일 새벽까지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일기도와 모식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 대기 중층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압골이 영향을 주면서 충청남부와 남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내리고 내일 경남 해안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단 강수량이 5mm 내외로 많지 않겠는데요. 여기에 약간 북쪽으로 또 하나의 단파골이 지나가는데요. 그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일 새벽 기준 일기도를 보시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고기압은 주변 공기를 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우리나라의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들어오는데요. 서쪽으로부터 따뜻한 바람이 유입되고 낮 동안 햇볕이 더해지면서 다소 덥게 느끼시는 분들 많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이 30도 내외를 보이는 지역 많겠으니 외출 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제주도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모식도에서 보이듯 장마전선이 내일 더 아래로 내려가면서 당분간 남쪽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중기예보에서는 25일과 26일에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해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장마전선은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정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전선의 위치와 강수구역은 매우 유동적이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과 내일의 기온인데요. 내일 낮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이렇게 노란색의 부분처럼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는 지역 많겠습니다. 특히 내륙 중심으로 폭염 관심 지역으로 예상되는 곳 있으니 더위로 인한 피해 없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해안은 물론 내륙 지역도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 많이 낀 상태인데요. 당분간 해안 지역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대부분 해상에도 안개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비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겠으니 운전 시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일은 내일 오후부터 21일 모레까지 제주도 남쪽으로 장마전선이 머물면서 날씨가 좋지 않은데요. 제주도 남쪽 바다도 바람 강하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제주도 남쪽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터치Q였습니다.